고aupt 슈화니 같은 거 쇼핑 좋아하니까 폰쇼핑 이란 말을 문준희가 했어 아 준희 같다 약간 준희 스타일이다 공궁이 한테 웃기는 한置기 장난 좀 찾아봐 내가 못 알아 들면 안 웃기잖아 너 다 알았잖아 열어가 닫고 닫어가 열어 열어가 열고 닫어가 닫어 다소가 열고 다소가 다소가 열고 열화가 열어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 오늘 마무리 멘트는 준형이 딱 쓸데네니까 지금 바로 갈게 형 스타일로 어 형 스타일로 형 스타일로 귀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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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당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아 부당 아 부당 아 부당 부당을 드렸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캐럿들 시지어로 아 부당 아 부당 아 부당 진짜 마무리 진짜 마무리 그 여자 나우씨 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야시 잘 먹고 자기들 중에 자기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한 번 아 더 사랑합니다 좋다 좋다 그럼 여기 같이 하겠습니다 스테이들의 스테이브팀 감사합니다 제맘에 췄다 진짜 와 와 와 우와 우와 좋다 4 오 4 5 5 수 춤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분이 계신가요? 음 네 있어요 있나요? 있어요 봤는데 재밌다 말해줄 수 있나요? 아 그거는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건 비밀이야 비밀이야 준식이 몇 명 나올 거 같아요? 예상 안 했어요 예상 안 했어요 왠지 하나하나가 야 진짜 저 친구 예상 못 하겠네 진짜 3 2 1 1 2 2 2 2 2 2 다 나오니까 제가 안 나오면 약간 이상한데 다 나오는데 그래도 방송을 생각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진짜 고맙다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중2병 문 중2병 새로운 병 계산시 중2병 호의 새로운 병입니다 중2병입니다 이런 병 고맙습니다 우지 우지야 여기 밑에 보면 진짜 우지같아 우지다 우지 안전하게 선정하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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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은 아닌데 우리가 준이랑 언제 공놀이를 해보겠어 그래 우지 선수 지금 굉장히 이메일 상태 오 나이스 서브 와 서브 와 이거 뭐야 엔 엔 엔 엔 오 예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결같은 추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끔은 좀 한결같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한결같은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네 여기인가요? 칭찬인가요? 아니요 좋은 거예요 한결같으면 좋은 거잖아요 언제나 지금 언제나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우지 가겠습니다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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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쭉쭉 여기 또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어요 자 있나요 있나요 회식합시다 한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한대 너가 집에서 우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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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오디션에 나오셨나요? 없습니다 왜 나오셨나요? 나의 인센스할 테니 춤,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! 근데 심심해서 왔기 때문에 오, 좀 들어갔어요 오오오오 와, 압도했다 태양 외루가 뜨겁지 내 맘 내 맘 내 맘 왜 이렇게 아니,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, 기억이 안 나요 아, 기억 안 나요 아, 기억 안 나요 아, 기억 안 나요 아, 기억 안 나요 매일 매일 이런 시간이 온 자유의 랩을 못 주곤 한 거 오, 잘할 것 같은데? 응 매일 매일 이런 시간이 이 문제의 랩이 오케이, 들어볼게 매일 매일 이런 시간이 좀 더 그냥 호흡을 좀 더 많이 섞어도 될 것 같아 매일 매일 이런 시간이 되게 그냥 발라드 부른다고 생각해도 돼, 여기는 매일 매일 이런 시간이 이렇게 축 늘어지게 매일 매일 이런 시간이 이 문제의 랩 오케이, 뒤로 가볼게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해볼게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그, 그 답은 이 문제의 답은 답은 응, 답은 답? 다가 들려야 되고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걸 그니까 못 줄 거란 걸 그렇지. 좋은데? 어 좋다. 응 수고. 수고하셨습니다. 응 주식 끝났다. 아우. 뭐 부나마나 김민균 문진이지 뭐. 의지적인 녀석들. 먹고 있어. 나 형 공고 목록이 그렇게 좋더라. 요즘 재밌긴 해. 할 때도 웃으면 안 돼? 요즘 재밌긴 해 놔서. 여기 줘. 여기 줘. 아니 아니야. 후시 마음 봐라. 후시 마음 봐라. 먹어. 파이크. I love you. 나 우리 손에 있는 무거 세 번 뺏기. 아까 밥을 갈라. 나 작년 TTT 얘기하면 생각난 거 많아 사실. 뭐요? 사실 나 작년 TTT 때 디에이랑 하다가 밤에 빠지잖아. 아 맞아. 그때 다 같이 많이 있었구나. 어 맞아 같이 있었어. 그것도 사실 많은 추억이 있지. 사실 그 프로젝트 통해도 나랑 디에이 가짜의 생각도 많아지고. 그렇지. 멋있었어 실제로. 그리고 생각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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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아까 디에이 말했던 그 손색에 만약에 있으면 한 손 콜라 한 손 감자튀깅 한 손 햄버거 하는 건 편한 거 인정하게. 진짜 진짜. 지금 1 플러스 1였으면 1 플러스 1. 1 플러스 1. 1 플러스 1. 1 플러스 1. 2 플러스 1. 1 플러스 1. 6 명이 됐다. 맞아요. 아맞아. 2 플러스 1. 2 플러스 2. 이건 운명이야! 나 죽이겠지, 인사에 나 좀 살려줘. 알겠습니다. 네, 마피아 승! 나는 마피아 승! 내가 이거 반 찢어서, 아메리카노랑 무조건 찢어서 먹어도 돼요? 그래, 그래, 벽혜다. 이거 먹어. 어, 그래. 굳이 발을 찢을까? 발 찢었어? 어, 발 찢었어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어, 잘했지?